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2018년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재판을 받은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이재명 측과 사전 연습을 한 후에 법정에서 유리한 정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언을 하는 정인이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이재명 측에서 법치, 사법제도를 얼마나 농락했나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변호사 측의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높고 2심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해서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됐습니다. 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은 김만배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그렇게 7차례, 8차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1심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인과 입을 맞춰서 그래서 정언을 하게 했고 2심에서 다시 유죄 300만 원에 나오니까 김만배가 본격적으로 투입돼서 그렇게 뒤집었다 하는 의혹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은 김만배가 코치를 해서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전하듯이 이렇게 펼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최근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무대료로부터 이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성문 대표가 당시 정인 출석에 앞서서 이재명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서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공사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의 공기선거법 위반 사건을 앞두고 공사 차원에서 대응을 위해서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에서 선거법 위반되는 조건 이런 것들 문구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920억 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썼고 2,761억 원은 1공단 조성 사업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 자체가 그 당시에 실현되기 개발 사업 이익이 본격화하기 전임에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적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했다 해놨고 그걸 본인은 나와서 그렇게 입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5,503억 원의 이익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승문 대표는 정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상당이냐 하는 말까지 했다. 성남시 욕으로 서판교 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겁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하는 등의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공상당이냐 이 말했다는 것은 성남시가 사업자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돈을 많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줬다 이런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봐라 내가 대장동 관련해서 돈을 많이 걷어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그야말로 이재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쓰는 사람이. 반면에 당시에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의 공무원 김모 씨는 이 서팡교 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거기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재명 시장은 이게 완전히 여기 우리 이익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다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이 틀렸다 하는 이야기를 다른 공무원은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수원지휘법 성남지휘원은 이재명의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시민 수원고법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처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김만배가 권순위를 찾아가서 무려 8번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결과를 뒤집었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최근까지 돈을 더 뺏어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 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공산당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익을 더 많이 몰아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욱에 관해서도 남욱이 이재명은 CR이 안 먹히더라 하는 이야기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안 된다. 인터뷰를 왜 그렇게 불리한 인터뷰를 하느냐 하니까 다시 JT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은 CR이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걸 이재명을 가지고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은 CR이 안 먹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몰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지난 경선 기간 내내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욱도 그건 김만배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회유를 받아가지고 한 인터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33장 조리 종이에 거기에다가 이재명은 또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처음에 남욱이나 또는 이한성 씨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의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면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미 신빌성을 잃은 유동규 전 직무대위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동규가 지금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 있다가 지금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주장이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한성 씨를 만나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관련해서 발언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도 이재명과 쌍바오리 김성태는 통화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쌍바오리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검찰 진술에서는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 선양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옆에 있던 이화영 경기도평화보지사가 이재명과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바꿔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재명도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주장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자체가 걸어다니는 범죄평화점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든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재명은 대통령하려고 평양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평양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방북에 대비해서 300만 달러를 따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36억 정도를 이재명에 평양 방문하고 거기서 환영하고 프레이드 벌리고 이런 비용으로 북한에서 내놔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 거기 돈을 줬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재명과 모르면 돈을 줄 수가 없고 이재명과 통화를 하지 않았거나 이재명과 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용적이다 하는 건데 그만큼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투자를 확실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동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보고 북한의 비료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마 비료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 유일 개발 이런 공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다고 철석하지 믿고 그래서 쌍방울이든 주의 인사들이든 척건들이든 모두가 이재명에 충성하고 이재명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수사는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온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